안녕하세요 에페만때나 설치전문 cbqnt 닷컴에서 오늘 저의 인천 간서 5거리 쪽에 와 있습니다 5층 빌라인데 오디오 시스템 상당히 좋은 분인데요 치차룸 때문에 오디오 93.1를 즐기지 못하는 분이 집어왔습니다 쟤들이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멀티패스가 조금 심한 지역이어서 오늘 저 루프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작업 전에 잠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는 FM안테나 설치전문 cbqnt 닷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